최근 시장금리가 치솟으면서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건전성 지표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시장금리 급등으로 각 보험사의 지급 여력 비율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상승은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자산운영 수익률을 올려주고 자본이 늘어나는 호재로 여겨지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채권의 평가액이 감소하면서 지급 여력 비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지만 이런 추세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재무 건전성 지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면서 지급 여력 비율 규제가 유지되는 연말까지는 각 보험사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필요한 자본 확충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